성 3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, 마음, 영혼,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 초구가 2, 3, 7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, 내 현장에,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,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것에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의 비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남산에서 주셨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성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거의를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 보혈주옵소서 일곱만 대 내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는 겁니다 성사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, 마음, 영혼,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 초구가 2, 3, 7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의 내 현장의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, 현재,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 것에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의 비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노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네 개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남산에서 주셨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네 개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네 개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성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네 개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 복해 주옵소서 일곱만 대 내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중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권 초구가 이삼필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권 초월하는 정말 공중것에 잡은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의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가지 뜰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가지 비밀 누리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가지 흐름 누리게 해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남산에서 주였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성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 보혈주옵소서 일곱만 대 내 속에 일곱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는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권 초구가 이삼필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권 초월하는 정말 공중 것에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p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들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남산에서 주셨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성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로마 오게 주옵소서 일곱 망대 내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 겁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 초구가 이삼필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것에 잡은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의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믿돌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남산에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성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 보혈의 주옵소서 일곱만 대 내 속에 일곱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 초구가 이삼필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것에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의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들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남산에서 주였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성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 공예주옵소서 일곱만 대 내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 초구가 이삼필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것에 잡은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의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빛들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남산에서 주옵소서 감남산에서 주였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 보혈주옵소서 일곱 망대 내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 초구가 이삼필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것에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의 비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뜰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네 개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흐름 누리게 해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남산에서 주셨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성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 공예주옵소서 일곱만 대 내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관 초구가 이삼필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관 초월하는 정말 공중것에 잡은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의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 가지 들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 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 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 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 가지 허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남산에서 주셨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성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 보게 주옵소서 일곱 망대 내 속에 일곱 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능성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 시공간 초구가 이삼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이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한 답을 나에게 내 하급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의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정말 공중것의 자본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나에게 미리 보는 CVD의 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세가지 뜰 큰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해서 성삼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길 찾기 위해 열가지 비밀 누리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합니다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열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주옵소서 어떤 어려움도 복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다섯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홉가지 흐름 누리게 해주옵소서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디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내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남산에서 주였던 은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안디옥이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바울의 첫 번째 성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게 주옵소서 바울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로마 보게 주옵소서 일곱만 대 내 속에 일곱여정이 내 앞에 일곱 이정표가 내 배경 속에 가는 겁니다 아시아에서